지난 이야기 반전술식 틸 어? 반전술식? 흉터가 정말 사라졌어 뭐가 더 있나? 어? 뭐야? 주력을 많이 사용해 하루정도 쉬어야 했는데 주력이 전부 충전된 느낌이야 밥은 물론 잠도 금지 일도 안 명상만 하면 돼 너무 고난이 더 훈련인데 나 놀아줘 나 심심해 알람아 어? 아저씨랑 놀자 이 둘은 동상이나 동상 모듬 죽여 동상? 음 그러니까 아저씨랑 놀자 응 아저씨랑 숨바코찌를 할까? 응 오 좋아 아저씨가 먼저 술래할까? 응 알겠어 알람이 숨어 다 숨었니? 다 숨었니? 아직인가? 다 숨었니? 어 다 숨은 것 같구만 좋아 좋아 알람이가 어디 있을까 알람이 이쪽으로 한 것 같던데 소리가 이쪽에 났는데 야 야 옥기야 너 알람이 봤냐? 대답이 없네 류야 너 알람이 봤어? 얘도 대답이 없네 얘 아래에 있나? 알람아 너 여기 아래에 있지? 나와라 여기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? 아래인가? 옥기야 지금 코스름 아저씨 없어 아 모른다니까? 아이씨 끝까지 눈 안 뜨네 미호야 미호야? 아 얘도 똑같애 아 뭐야 재미없어 알람아 신기하지? 우와 해당해 그치 야 옥기야 너도 한 번만 봐봐 야 이거 어디가서 못 보는 거다? 야 미호야 너도 한 번만 아 아 이걸 한 번에 이 상태로 점프 아 아 한 번 더 점프 아 아 힘들어 알람아 대단하지 않냐? 응 흐흐흐 한 시간도 거뜬하다고 와 아저씨 땅이다 원숭이 같아 음 한 시간? 아니 두 시간도 더 할 수 있어 두 시간 하는 거 보여줄게 어 근데 졸리려 나 차러 갈래 어? 아 아 알람아? 어 어이씨 응 나도 자야겠다 미호야 옥기야 나 잘게 너희는 명성이라 흐흠 아 잘하지 음 맛있네 알람아 이거 하나 더 줄까? 응 음 알겠어 이거까지 먹어 아 아저씨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다 못 먹는데 쓰읍 어 이 둘을 주고 싶지만 이 둘을 못 주니깐 우리 알람이가 다 먹자 어 흐흠 맛있게 먹자 음 음 맛있네 오 사 사 이 이 이 끝 아 얘들아 끝났어 응 얘들아 아니 이 정도까지 집중해서 명상을 한다고? 얘들아 아 뭐야 끝났어? 어 끝 으 하 너 덕분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 흐흐흐 그러게 근데 뭐가 달라진지는 모르겠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 훈련이 왜 필요했는지는 알게 될거야 그래? 그럼 뭐 다행이고 흠 저 보안관 아저씨 오 저희 훈련도 끝났으니 이만 바로 가보겠습니다 허허허 정말 볼일이 끝나니 바로 가는군 알겠다 조심해서 가게 네 이 일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음 자네들도 조심해서 들어가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어 축복받은 능력이라고 말해줘서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어 흠 응 알람아 네? 알람이 꼭 나중에 언니 제자로 오자 언니가 강하게 만들어줄게 하 네? 흐흐흐 보기 좋군 아이는 걱정 마세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찍힐테니 흠흠 네 그럼 진짜 가보겠습니다 안녕 흠흠 알람이 안녕 안녕 으아 힘드네 음? 어? 얘들아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갈래? 좋지 나도 마치 힘들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흠흠 미유야 어? 애기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 어땠어? 기분 좋았지? 아 응 흠흠 그러니깐 앞으로 그런 말 하지마 좋은 말이 가야 옳을 말도 좋으니까 그렇네 난 어릴 때 그런 소리 못 들어봤거든 어릴 때? 어? 조금 들은 적은 있어 불덜이랑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응 맞아 우린 한 고아원 앞에 버려졌었어 응? 아기 울음소리? 아이고 누가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두 명이나 일단 추운이 들어가자 고아원 원장님은 우릴 주워 정말 자식처럼 15년 동안 키워주셨어 울던 미유 벌써 많이 컸네 다 재미없네 매일 똑같이 축구 나오고 에이 그래도 이게 어디야 같이 하자 싫어 혼장이 응 쯧 응 응 응 응 응 너 왜 울어? 저기 골목에서 무서운 형아들이 돈 뺏고 때려 응 어? 감히 우리를 별 돈 따라와 응 응 응 응 응 응 어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짜증나게 야 너희가 내 동생 돈 뺏고 때렸냐 응? 뭐야 어이 너희 정말 어디 가지? 거기다 혼난다 너야말로 혼날 거 응 뭐 얼마나 잘 싸운다 기대했는데 이거밖에 안돼? 한쪽도 안 되네 흐흐흐흐흐 그니까 어이 부라머리 너 돈 좀 있냐? 없으면 맞는다 그만 그만 해 어 무서워라 그만해 흐흐트 흐흐 흐흐흑 그만 하라 했어 그만 하라 했어 흐흥 그래 겁나 좋겠어 흐흐흐흐흓 그만 하라고 도끼 줏을 자꾸 으흑 pé헤헑 헤어하 흐하 흐흑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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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혜.. 안주려.. 아.. 아..